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범 김진성의 이른바 변명문이 공개됐죠.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궁금해했고 저 역시도 이 변명문을 꼭 입수해보고 싶었는데 주진우 기자가 그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자 라이브를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 상세히 공개를 했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구치소에 있는 김진성에게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진성이 답장을 하면서 편지 한 장과 두 차례에 걸쳐서 작성한 남기는 말, 본인 표현으로 변명문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지난달 법정에서 직접 읽으려고 했던 최후 진술서 두 장까지 전체 내용을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공개한 겁니다. 그러면 왜 기자를 통해서 이 내용을 공개했을까? 공개를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검찰이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본인의 변호인마저도 그 공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라도 세상에 알리겠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죠. 왜 공개를 했는지는 김진성의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 발단이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출발됐다고 하나요? 경제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가정불화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범죄 배경을 요약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자기적인 틀을 설정해놓고 주변 사실들을 부풀리거나 왜곡시켜서 설정된 틀 안에 끼워 맞추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를 아주 몹쓸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장으로는 본인이 뭔가 대의를 가지고 거사를 한 건데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범행 동기나 배경에 빚지고, 이혼하고, 병 걸리고 그래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한 것처럼 적혀 있으니까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라도 내 주장을 세상에 알리겠다. 이런 의도로 변명문을 제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명문을 보면서 제가 주목한 대목이 몇 대목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변명문은 김진성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행동은 이 땅의 주인들이 눈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취한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하여 선택한 몸짓이지만 법치를 벗어난 행태임을 또한 안다. 함께 가는 것이 정도를 벗어난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다. 함께 가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분만의 고통 뒤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고통을 수반한 오늘 행동이 정상화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확신을 믿어 의심치 않고 떠난다.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변명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김진성이 함께 보낸 최후진술서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변명문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검찰 수뇌부에 요청합니다. 아비가 자식과 처에게 남기는 유언장이 수사기관에 의해 전달이 차단되고 우체국을 통해 압수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언장이라고 본인의 진술서에는 명확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한 열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의를 위해서 이런 거사를 행하는 열사다. 이런 비뚤어진 신념 체계 하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 최후진술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 참 희한하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고 마치 집착을 한다 싶을 정도로 숫자나 날짜, 수치에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뒤돌아보면 김종필, 정몽준, 김대엽, 설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 자유민주세력 입장에선 질 수 없는 대통령 선거를 야합과 조작 거짓말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이래 그 좌파들에게 언론과 문화 해계모니를 탈취당한 이후의 대선 결과는 이명박, 정동영 532만 표 차, 박근혜, 문재인 108만 표 차, 윤석열, 이재명 25만 표 차로 그 차이가 공포스러울이 많지 급격하게 축소돼 왔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 차, 대선 때마다 몇 표 차가 났는지를 이렇게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있나요? 실제로 대선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17대 대선에서 이명박과 정동영 후보의 표 차는 531만 7천여 표 차입니다. 천 단위에서 반올림하면 김진성이 쓴 532만 표와 정확히 일치하죠. 그리고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치렀던 18대 대선에서는 김진성은 108만 496표 차예요. 김진성은 108만 표 차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대선, 윤석열이 당선되던 20대 대선은 24만 7천여 표 차입니다. 김진성이 25만여 표라고 쓰고 있죠. 우리는 24만 표, 24만 표라고 하고 있는데 천 단위에서 반올림을 하면 25만 표. 정확하게 이거를 기억을 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 뒤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언급하면서 바로 재판을 시작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사건임에도 작년 10월 16일 기소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무려 82일을 허송하고 해를 넘겨 2024년 1월 8일로 공판일을 정한 것은 매너리즘에 빠진 상투적 재판 지원을 넘어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날짜를 기억한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날짜 그리고 첫 공판 예정일을 기억한다고요? 저는 이 사건을 준비기일부터 계속 팔로우를 하고 방청을 하고 있지만 저보고 물어보면 이거 날짜 기억 못하거든요. 물론 첫 공판기일은 1월 8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빼놓고 일부러 이렇게 재판이 늦게 열렸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날짜가 정확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혹시라도 구치소 내에서 오늘 신문, 어제 신문 볼 수 있다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야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10수년 전에 대선 결과에 몇 표 차가 났는지 기억을 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치소 내에서 이것을 다 떠올려서 아무런 참고자료 없이 본인이 직접 쓴다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혹시 구치소에서 인터넷 사용을 했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 하나, 이게 비뚤어진 신념,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테러 범죄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건가? 그 힌트를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전에 김진성의 공범과의 인터뷰에서 남기는 말 다섯 부를 범행에 성공하면 어디에 보내달라? 이렇게 맡겨놓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였는지 공범이 인터뷰에서 일부 내용을 털어놨죠. 그 내용부터 우선 좀 보시겠습니다. 김지정 씨가 보내달라고 한 거 언론사 보내달라고 했다라는 다섯 부 안 보내신 거 있잖아요. 안 보냈어요. 그 어디 어디예요? 물론 무슨 TV 무슨 TV 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고성국 TV가 딱 보이더라고요. 다섯 개 다 뭐뭐뭐 TV예요? 네. 다섯 개가 전부 다? 다른 이름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맨 앞장만 봤으니까. 이름은 기억 안 나도 대충 어떤 데구나 하는 건 기억나실 거 같으세요? 글쎄 그 앞에 고성국이 그 양반 것만 봤어요. 이름을. 자 여기까지 보고 이어서 김진성의 남기는 말을 볼 텐데요. 첫 문장이 이런 대목에 나옵니다. 달포 전 또 한 명의 좌익 판사가 김태우 사건의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정의를 능멸하고 공정해야 할 법정신을 교란시켰다. 김태우가 폭로했던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공익신고자였던 그는 좌익 판사의 형식 논리의 희생물이 되어 공직에서 쫓겨난 것이다. 대한민국엔 추상 같고 북한 돼지편의 선자들에겐 부드러운 봄바람 같은 재판정 분위기는 여전하니 세상을 어지럽히는 좌익 판사들의 망란의 짓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사면 복권을 시켜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시켰던 바로 그 김태우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공범이 언급을 했던 고성국TV에 보면 김태우 사건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주장을 여러 차례 방송했습니다. 뒤에 이어서 한번 보죠. 일례로 전남 나주 출신의 한 좌익 판사는 김명수에 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후 영장 전담 판사 3명을 모조리 동종 판사로 보직시켰다.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운운은 좌익 판사들의 구속영장 기각과 불구속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눈속임 동작이고 그 후 대선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장기적 사법투쟁에 돌입할 준비를 끝냈다는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김명수의 퇴직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수십 수백 명의 또 다른 김명수가 법원 곳곳에 암약하며 김일성주의자들의 뒷배경이 되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직접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음성변조한 내용을 보실 텐데 고성국TV에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에 김명수하고 김정중의 책임을 김정중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많이 안 다룹니다. 김정중. 김명수의 최고 오른팔이에요. 김명수가 자기 퇴임 후에 안전막이로 임명해놓은 법원장이 김정중. 이 사람이 26기입니다. 한동원보다 1년 선배죠. 전라도 나중입니다. 골수 자파예요. 유명한 자파입니다. 법조계에서. 이 사람이 딱 중앙지방법원장이 되니까 영장 담당 판사를 3명 다 바꾼다마요. 자기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렵다. 뚫기가. 저렇게 결국 김명수, 김정중 이 두 명이 완전히 영장 라인을 자기 사람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자,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소름끼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서정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고성국 TV뿐만이 아니고 같은 내용을 이봉규 TV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방송을 했더라고요. 자, 뒤에는 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한 달 전 KBS 방송 내부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전해졌다. 좌익에 부역하는 편파 방송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협박하는 사건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기자에 의해 폭로됐다. 이영풍을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은 자유인들의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여유 있는 자유인들은 지갑을 열고 있고 다른 자유인들은 발품을 팔아 농성장을 격려 방문하고 해당 유튜브에 호응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KBS 이영풍 기자라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KBS 내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되니까 농성을 하죠. 그런데 그 처음에 출연했던 유튜브 채널 그리고 그 이후에 농성을 할 때 마치 중계를 하듯이 여러 차례 찾아가서 현장 중계도 하고 그 이영풍 기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방송을 하고 했던 가장 주력을 했던 유튜브 채널이 바로 고성국TV입니다. 이 이영풍 기자는 최근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었죠. 변명문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건 최후 진술서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큰 문제 없이 멀쩡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자유민주 세력과 직전민주 또는 인민민주를 지향하는 세력 간의 역사, 문화, 이념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상영된 두 편의 영화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이 상징적 예가 될 겁니다. 관객 1천만 명을 넘겼다는 상업영화 서울의 봄은 배우 선정에서부터 디테일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조작의 편린들까지 감성적 젊은이들에게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에 위대한 선각자를 사실 그대로 표현한 건국전쟁은 아직 왜소하지만 거짓은 언젠가 무너져내리고 진실은 스스로 우뚝 선다는 걸 입증해내는 정의로운 작업에 사법부도 본격적으로 동참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전쟁을 하고 있다.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 영화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이 있고 서울의 봄은 천만을 넘겼다고 하지만 곳곳에 조작과 허구가 숨어있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문화전쟁이라는 제목으로 고성국 TV에서 한 10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성이 글에 쓴 서울의 봄과 건국전쟁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달았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쩌다 개념 연예인이 된 연예인들과 또 문화인들과는 달리 목적의식적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대중문화 영역에서 좌파진지, 종북주사파 진지를 구축하고 광우병부터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까지를 계속해서 선전선동하면서 사실상 김정은의 지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북주사파 문화진지들을 해체해야 되는 게 문화전쟁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실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거는 그건 완전히 그야말로 그냥 허구입니다. 영화는 허구니까 그러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는 그렇게 완전한 날조는 되면 안 되죠. 기본 걸격은 팩트에 맞춰가면서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잠깐씩의 허구를 지고 넣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허구면 그거는 대중을 사기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13일에 방송한 이 영상의 제목은 좌파와의 문화전쟁, 종북주사파 문화진지를 해체해라, 이런 제목의 방송이었습니다. 종북주사파, 좌빨, 그러니까 김진성의 남기는 말에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종북, 종북, 종북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제가 이 고성국TV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범 인터뷰를 전해드리면서도 이 사람의 공범의 주장이다. 그리고 고성국TV는 다른 극우 유튜브 채널에 비하면 차라리 양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김진성이 쓴 변명문이나 최우진술서 내용과 실제로 고성국TV에서 했던 방송과를 보면 너무나 극적으로 겹칩니다. 다른 극우 유튜브 채널 여러 곳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겹치는 대목이 많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종북주사파, 이런 주장, 유튜브 채널에만 있는 거 아니죠. 커뮤니티에도 있고요. 그리고 태극기부대원들끼리도 하고, 그리고 그 발원지가 된 것은 정권이죠. 윤석열은 종북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다,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주장이 지속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한동훈 뭐라고 합니까? 총선에 지면 종북 세력이 나라를 장악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지난달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도 더 심화되고 종북 세력까지 다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 나라에 운명이 걸려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놓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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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빨갱이 탈용하던 거에서 한치도 진화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총선에서 지면 종북 세력한테 나라가 넘어간다, 큰일 난다, 공산국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정치 세력, 상대 정당, 상대 정치인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감,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도록 세뇌를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런 논리, 키워드를 제공하고 최고 권력자가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일반 시민들이야 얼마든지 편하게 쓰게 되잖아요. 용기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거를 보수 언론이 실어 나르고, 극우 유튜버들이 확대 재생산을 하면 태극기 부대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의받고 세뇌받은 사람들 중에 김진성 같은 극단주의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라고, 오히려 윤석열이나 한동훈, 국민의힘이 정치 테러의 숙주가 돼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성의 변명문을 보면 본인이 독립열사라도 되는 듯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명문 마지막 대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런데 이 열사가 아니고요.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정치 테러범 안두희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성이 테러 범행을 하기 전에 위장 입당을 했잖아요, 민주당에. 그런데 안두희도 1949년에 김구 선생을 암살하기 전에 1948년에 김구 선생의 한국 독립당에 입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진성이 태극기 부대원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두희도 당시 서북 청년회, 친일 반공을 외치던 폭력 조직이죠. 서북 청년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범행 직후에 경찰이 현장에 물 청소하고 증거 수집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증거를 은닉하는 것 같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안두희가 김구 선생을 암살했을 때도 헌병대가 급히 안두희를 이송해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이 분노한 국민들로부터 안두희를 보호하고 증거와 범행을 은닉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공통점이 또 나오죠. 또 하나,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조범 외에는 다른 공범은 없다. 김진성의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안두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수사기관이 안두희의 단독범행이라고 서둘러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데 안두희는 당시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어요. 그랬다가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집행정지로 이듬해 석방이 되고요. 군에 복귀를 하고 1953년, 4년 뒤에는 완전히 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범행 40여 년이 지난 뒤에 1992년에 안두희가 자백을 하죠. 배후가 있었다. 누구냐? 특무대장, 전 육군소장 김창룡이 시켰다. 그리고 경찰 간부도 배후에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기관은 안두희의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김진성이 안두희를 롤모델로 삼은 거라면 안두희처럼 나중에 감옥에 가더라도 감형되고 윤석열 정권 또는 그 후신 세력에 의해서 사면되고 복권될 수도 있다. 혹시 이런 꿈을 꾸지는 않았을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